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흠집내기와 대통령 흔들기 목적의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당연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국회 본관 로텐도울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민이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폭거라며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자기 부정까지 해가면서 고집하는 정부 흠집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용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입니다.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으로 채택됐군요. 국회 법사위는 우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실시와 청문회 증인 채택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탄핵 청원 사유 등에 반박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 등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우위를 가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청문회와 증인 채택 등이 가결된 건데요. 특히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사위원들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첫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어제 첫 합동연설회에 이어 잠시 뒤인 오후 5시부터는 방송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오후 토론회인 만큼 후보들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장 외에서는 친윤 권성동 의원이 SNS에서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세종시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